아 근데 광희씨 그 얘기가 들려와요 광희씨가 라디오 dj를 들어간 후로 굉장히 변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은 몰라요 멤버들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본인과면 살짝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팀활동보다는 네 그리고 저희를 절대 고정으로 불러주지 않아요 아 고정으로 부르지를 않아요? 얘기일까봐요 야 일부러 다른걸로요? 피철씨 그건 제가 하는게 아니라 우리 PCP님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PC님이 PC님이시라고 광희씨 오늘 슈키라 오기 싫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으시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원래 라디오가 2,3부에 손님을 부르잖아요 모르죠 그거는 라디오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3부에 불러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10시에 끝나니까 제꺼 영스테이트가 10시에 끝나니까 10시만에 옷까지 오면 딱 바뀌다 싶었는데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재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제 흔들렸어요 살짝 아 그러니까 2,3부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 10시부터 부른 저희 잘못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저 광희씨 네 저희 슈키라는 1,2부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2,3부 이런거는요 영스가서 하세요 또 광희씨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으로 대결하고 있는데 광희씨는 어느 팀에 지금 노래하는 거죠 이거 노래도 있고 연기도 있고요 저는 그냥 호래비 할게요 호래비가 뭐예요 깍두기 깍두기 호래비 BJ 하시는 분이 호래비가 뭐예요 그런 효과 효과 아니요 깍두기 하시라고요 아니요 방금 말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했죠 노래도 첫번째 우리 영희씨 팀은 나의 노래로 들어 어차피 동암 음룍 그리기 그대로 identifying 그리기 우리